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너를 보냈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 잘 가라 행복해라 멋진 말은 다 했지만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창서야 울지마 에이 88점은 아니다 서진아 제가 너까지 왜 그래 울지마 놓치기 심심하니 붙잡기도 싫어 안녕 안녕 하면서 내민 손은 자존심에 오기였다 잘 살아 잘 살아 아프지만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여유 있는 척 했다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남자라 울지 못했다 100점 돌아왔어 100점 돌아왔어 100점 돌아왔어 나 당동 100점 돌아왔어 나 당동 100점 이거 웬일이야 야 다들 왜 그래 아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.